양념장 오븐에 다진 양념장 고속하니 잘 어울리는 중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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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알바가 무단 결근을 해서 제가 땜빵을 하러 가고 오죽이에요. 하여튼 저는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입국하기 전에 사전 검역 시스템에다가 자기 정보 부스터샷까지 받은 정보를 올려놓고 무슨 서류들을 제출을 하면 일주일 동안 자가 격리가 없어요. 오랜만에 카페 출근. 배터뜨러 가는 거지만. 배터뜨러 가는 중. 마밍. 왜 이렇게 작아졌어 엄마?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머 얘 너무 슬프잖아 그런 얘기인데. 마늘. 넣고. 아이콜. 스멜. 에이콜. 어이없으로. 고춧가루 육수 국물 멈춘 보일러 비단물로 소스 소스도 바비 고기 비빔 고기름 이번에는 쉐이크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 딸기. 딸기? 딸기 쉐이크가 있었네? 나는 민트초코가 좀 더 당긴다. 민트초코. 플라스틱. 양파. 오징어.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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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에이 고추 понял 고춧가루 iddhelp it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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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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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다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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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Will do 뚜껑. 완성. 완성. 응. 오케이. 짠. 짠. 응. 짠! 잠깐만! 괜찮아? 잠깐만! 빨리 집에 가자! 알았지? 아이 귀여워! 누가 이렇게 귀엽지? 누가 이렇게 예쁜 강아지지? 누가 바로 이렇게 예쁘게 딱 해놨지? 두 강아지가 이렇게 귀엽지? 잠깐만! 미안해! 엄마가 어떠한 옷을 까먹었어. 휴가가 가져간 거 같다, 그치? 응? 이리 와!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